라시인 estaba highest . . 너 기억나지, 이 연기를? 와, 똑같아, 지금 쟤덮婀 저 설탕, 저 설탕 에이 I told you to stand by me. 100% 쉽게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못 하겠어 진짜. 죄송해요. 모두 퇴근하기 위해서. 나 귀엽지 않아. 운전 창남자 보고. 귀여운 거 없게. 아니 형 이거 아니었어 막. 그러면 바로 마우스면서 사자.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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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 수 있어요? 한번 볼 수 있어. 어 이거다. 심심한데 농구는 한판 할까? 에이 그러지 말고 농구 한판 해요. 네. 가자. 에이. 그래도 이건 괜찮아요. 변해시는 그렇게 침만 콕스란 녀석. 이 정도는 만족해요. 좀 더? 좀 더 제대로 가자. 걸렸어. 이쪽? 경기는 안 걸리네. 에이. 그냥. 마크. 볼에 힘을 주지 말고. 아랫입술에 힘을 줬거든. 아랫입술. 어 지금. 어. 어. 어 좋아. 오케이. 발령기 갑시다. 어. 이거 다시 찍는 다음에. 한 번 더 할게요. 네. 너무 오랜만인 얼굴이에요. 저도 오늘 꼭 기억이 안 나네요. 저 형으로. 아. 진짜. 나쁘지 않은 날씨네요. 너무 춥지도 않고. 그때도 딱 이런 날씨였던 것 같은데. 심심한데 농구는 한판 할까? 에이. 뭐예요? 혼자 왔어요? 우리 심심하면 농구 난판 할까요? 에이. 뭐예요? 혼자 왔어요? 심심하면 저랑 농구 난판 할래요? 아니 그러지 말고 농구 한판 해요. 네? 심심하잖아. 네. ia 여ертв. 아아아아아악. 에이. 너 나 좋아하지? 인사 연습 한번 해 볼까? 네. 너나 좋아하는 거 맞잖아. 어우 화멸채 에이 너나 좋아하는 거 같잖아 와 내려놨다 자 보여줄게 너나 좋아하지? 약간 끄덕여 줄게 너나 좋아하지? 끝 끝 끝 괜찮은데? 괜찮은데? 진짜 괜찮았어 에이 이게 뭐야 받아들이소 아직 받아들이소 2편 타고 왔어 지금 잠깐만 와 지금 진짜 안 나온다 근데 이거 있어야 돼요 여자분도 손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에이 이게 뭐야 제 멘트 듣고 바로 빠졌어요 너무 성인처럼 걸었어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에이 이게 뭐야 발 연기 다시 발 연기 은근 살짝 리스한 거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에이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 맞잖아 음 맛있다 대체 이때는 이 머리를 뭐 가져왔다고 했어 왜 왜 왜 그런거지 아 이거 개인이 안다 아 이거 뭐 하러 한다고 했냐 내가 야 안녕 너 나 좋아하지? 저 머리가 다 안 나오는데 머리가 다 안 나와 머리가 다 안 나와 너무 맞아 땡큐 에이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 맞잖아 다시 한 번 에이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 맞잖아 음 맛있다 음 음 음 맛있다 안 끊어요? 왜 안 끊죠? 과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전혀 과하지 않아요 전혀 과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이 머리를 하고 활동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여러분들 재미있으면 되죠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물론 애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제가 reaching out 으 아 뭐가 있을까 아 아 에이 누나 나 어때? 귀여운 척 하는데 자신이 너무 싫어 귀여운 척 하는데 자신이 너무 싫어 아 이런 거 찍는 감독님이 얼마나 싫을까 진짜 너무 싫다 아 마시고 아 누나 이거 쏟았어요 에이 누나 누나 어때? 너무 빨리 하지마 이건 모니터를 절대 할 수가 없다 아니요 할게요 바로 바로 할 수 있어요 누나 나 어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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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에이 누나 나 어때? 에이 누나 나 어때? 됐죠 으아 으아 상상만 해도 싫어 내가 저기서 촬영하고 있다는 상상만 해도 싫어 내 자신이 나 가볼게요 응 응응응 와 진짜 너무 쉬워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해야죠 어 어 그냥 갈게요 응응응응응응응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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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때? 어 이 정도면 되나요? 아닌가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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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하겠다 이제 그만해줘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누나 누나 지금 취했죠? 취했네 취했어 다음에 내 자식이 뭐 뭐라고 했죠? 아빠 꿈은 이루어져? 아빠 꿈은 뭐랬어? 아빠는 마이클 잭슨을 더욱 컸단다 어? 그때 아빠 데뷔한 것 봤어 아 봤어? 세상 팬들한테 고맙다고 느껴지네 이런 모습도 너그러이 사랑해주셨던 우리 팬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아 왜 이렇게 부끄럽지? 아 다시 좀 더 어두우면 몇 년간 이렇게 긴장한 적이 처음이에요 네 네 좋아요 큐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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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목걸이 하고 온다고요? 연애할지 모르는 애들 금목걸이 하고 온다고요? 연애할지 모르는 애들 금목걸이 하고 온다고요? 됐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요? 에이 누나 지금 취했죠? 취했네 취했어 아이고 술 먹고 누나가 진짜 에이 누나 지금 취했죠? 취했네 취했어 다시 할게요 음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취했네 취했어 에이 누나 지금 취했죠? 취했네 취했어 한번 해 뭐? 네네 뭘 좋아해요? 뭐가 좋은데 뭐라는 건데 뭘 좋은데 뭘 좋은데 잊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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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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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소아는 약간 진지한 얼굴이에요? 아니야, 우리 최대한 건방적이 우리 되게 대구장인 적 아니야, 표정이 굉장히 스스로 멋져 스스로 멋있어 건방적 지금 뭐하고 있는지 그러세요 에이 촬영장은 끝났고요 이제, 오 나무엇 이제는 진짜 최우침으로 돌아가서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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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으로 다시 할 건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6년 전으로 시간을 돌렸습니다 이겸이 보세요 죄송한데, 뱀뱀은 그때보다 더 심하게 지금 이런 것도 웃기죠? 이런 것도 웃기죠? 나 표정 허락하다 멋있다 와우 잠깐만, 진영이 머리 중간에 갭이 있는데 와, 그 와중에 포인트 줬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나 이거 해야 돼? 아니야, 나 좀 봐 네, 그렇게 약간 가요계를 씁어먹을 듯이 뭔가 힘을 좀 주고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조금 더 guild 날 거라 가만히 statements 이거 하, 나 뭐야 조금 더, 뭐 힘낼 거라 petit 흠흠 돌아가고 싶은 거였지? 아, 제 응원은 진짜... 아, 정말 옛날 추억들 많이 떠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하면 아직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어서 옛날 콘셉트를 가져왔으니까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진짜 멋있어! 거기서 왔어. 오! 오케이. 사실 후회 없는데 솔직히 다시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또 다른 콘셉트 없나 싶어요. 가끔씩 그 생각이 나요. 그날은 잠 안 들었으면 다른 머리 있을걸? 오랜만에 데뷔 초반 때 느낌으로 재밌게 촬영해봤는데 다들 재밌게 웃으면서 끝낸 것 같아서 현장이 좋으면 결과물도 좋고 팬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되게 재밌게 해서 형분들 재밌게 봐주실 것 같아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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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창고가 좀 많이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뭔가 이렇게 훌쩍 지나왔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여러분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 저랑 용재 형이 우리 그냥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정말 이게 이렇게 될지 정말 몰랐네요. 여러분들 반응도 궁금할까요? 저 얼굴도 궁금해요. 지금 입으로 모니터를 안 했거든요. 팬미팅에서 여러분도 저희도 처음으로 같이 볼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찐이네요. 우리 아가새 분들은. 찐이다 찐. 찐가새. 저희가 데뷔했을 때 그때 추억을 약간 많이 해상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 이런 걸 재미나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여러분들 저희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저희의 팬미팅. 너무 오랜만에 하는 팬미팅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셨을 텐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더 편안하고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느낌으로 준비했어요. 재밌는 시간 좋은 시간 아주 유쾌한 시간을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고 싶은 데에다가 적겠습니다. 네. 이거는 남는 거 할게. 예스.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걸로 일단 새 거야? 아니요. 자 진영이 먼저 가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하나 둘 셋! 어 뭐야? 꽝인 것 같아. 꽝이야 꽝이야. 유기형 가볼까요? 오오오 뭐야? 자 여기 살살 뜯어야 될 것 같아. 여기 살살. 꽝! 살살. 와 MC가 진짜 살살. 꽝! 오케이 BB. BB. 와 무섭다. 왠지 이거일 것 같아. 아 꽝입니다. 꽝이래요. 자 누구죠? 갑니다. 자 JB. 따라라라라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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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너무 아니 이거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아니 이걸 확인하자. 어차피 이거 확인하자. 마크 마크? 마크 마크. 살살. 과연 마크? 꽝! 꽝! 아 잠깐만. 맞아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럼 갈 필요가 없지. 어차피 나를 맞아 이거 봐. 아 맞아. 어종이 형이 있어. 어종이 형이 있어. 오케이 JB. 아 JB. 형 머리가 왜 저러는 거야? 나 나온다. 선배님. 한번. 나 봐봐. 너 나 봐봐. 뭘? 뭐였어요? 똑같다 이거. 아 근데 진짜 촌스럽게 만들었다. 야 나 봐봐. 그대로 잘 살렸어. 왜 이렇게 모르는 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회사님 Artist Boy. 진짜 형 blocks gerade. 없습니다. ishman is done. 와 진짜 고아 쎈다. 나 좋잖아. 뭐야? 나 좋지. 오! 영재! 자 갑니다 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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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네 괜찮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